아멘 그래서 귀하신 성령 성령이 이렇게 됐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은혜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귀한 성령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사님의 말씀을 드려갈 때 인정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일어난 부족한 영원 30번째 6개의 묵지표로 하십시오. 이제 근본 19개 글에 대해서 조절이 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명제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르셔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오사에 들어오셔서 아멘 이제 우리 성령들, 말씀 들으실 때 자기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에게 가려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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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